자, 박성희 네 자, 빨리빨리 챙겨주세요 자, 윤선형 네 네 자, 반기정 네 네 여기가 왔지? 네 두개야 돼? 네 자, 간다 요거 챙겨 드시고 자, 성염주 요거 챙겨주세요 자, 성염주 아 아 얼마나 벌써 힘든 것 같아요 네 아 이 밥은 이 밥은 나중에 드세요 네 기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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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라면 더 드립니다 자, 문송이 네 네 이정열 네 4개중에 아무거나 가져가도 돼 네 왼쪽으로 이겨때라지 왜냐면 부피가 이제 안사지하지 네 아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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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